이번 시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는 값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과 객체에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값으로서 함수를 배열에 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별로 쓸모가 크게 많지 않거든요 대신에 객체에 많이 담아요 왜요? 객체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담아놓은 함수를 이름으로 꺼내 놓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의 함수를 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얘기가 난해해요 하지만 이해 못 한다고 앞으로 우리 진도 못 나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자, object3.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object3.js가 1억 줄짜리 코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한 20년 동안 진행하고 또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멤버가 한 2천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멋진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불러요 누구는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누구는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1억 줄의 코드 중에 수많은 변수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 var v1 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런 값을 담고 있어요 아무런 실용성이 없어요 저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형식, 컨셉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용성을 철저히 배제할 겁니다 상상력으로 실용적인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2는 v2 이렇게 즉,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1억 개가 있다 그러면 5만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뭐 한 만 개 정도의 10만인가요? 코드가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코드 안에 예를 들면 v1이 v1이 이렇게 이런 코드를 어떤 다른 사람이 낑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부터 v1은 v1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egoing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되고 이건 이제 버그로 이어지는 거죠 코드가 많으면 버그 찾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객체죠 그럼 여러분은 varo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v1은 v1, v2는 v2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된 값들을 하나의 객체 안에 정리정돈해서 넣어둘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하드디스크에다가 1억 개의 파일을 몰아넣은 상황이었던 것이 폴더라는 기능이 만들어지면서 폴더로 그 파일들을 정리정돈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는 불필요하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데이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f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console.log를 통해서 o의 v1이라고 하는 코드를 호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코드가 있는데 걔는 function f2라고 하는 함수고 console.log로 o의 v2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f1, f2를 통해서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되죠 노드에게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코드는 1억 줄짜리 코드예요 그리고 어떤 신입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여기 1억 개의 코드 안에서 예를 들면 function f1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정리해서 엉뚱한 용도로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만든 이전에 있었던 f1이라는 함수가 삭제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없겠어요 잘 상상해 보세요 그래야지 공감이 되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바로 객체죠 객체는 아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값이다 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하면 이 함수를 이 함수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루핑되어 있는 객체의 멤버로서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F1은 이거 지우고 이 이름이 없는 함수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콤마 F2는 F2 이름 지우고 이 이름이 없는 함수를 여기에다가 추가 그리고 얘는 삭제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O.F1 O.F2 라고 하고 실행해 봅시다 아까와는 똑같이 동작하지만 지금 우리의 코드는 훨씬 더 잘 정리정돈 돼 있습니다 왜요? O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 안에 서로 연관된 값들과 그 값을 처리하는 함수들이 그루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코드는 좀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요? 여기 보세요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를 보면 O라고 적혀 있어요 저거 무슨 뜻이에요? 이 함수가 속해 있는 이 객체가 어떤 이름의 변수에 활당될 것인지를 함수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함수의 이름을 제가 O, P 할 때 P로 하고 얘도 P로 하고 얘도 P로 했다 그럼 얘가 동작할까요? 안 하죠 왜요? 이 객체는 P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O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들은 함수가 객체 안에서 사용될 때 그 함수가 자신 속해 있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특수한 어떤 약속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 디스라고 하는 약속된 키워드를 만들어내요 여기도 디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객체가 어떠한 이름의 변수에 담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함수 내에서 디스라고 하는 약속된 값을 통해서 그 함수가 속해 있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V1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저장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V1, V2가 잘 동작하고 잘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제가 OPQ, Q라고 하고 여기도 Q가 돼야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여전히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함수는 값이다 객체는 값을 저장하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서로 연관된 데이터와 또한 서로 연관된 처리 방법들을 담고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그루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코드의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을 바라보는 첫 번째 어떤 인상이랄까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객체 지향은 인스턴스 클래스 이런 개념도 있고요 또 상속이라든지 또 다형성 이런 아주 아주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있지만 객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코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코드를 정리정돈해서 코드의 복잡성을 낮추는 기본적인 기능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능성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지적인 어떤 짜릿함, 쾌감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른다면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 깐에는 쉽게 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왜요? 추상적인 거니까 혹시나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객체 지향을 못한다고 프로그래밍 못하는 거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차차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서 감사합니다.